여기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님 오늘 2024년 우리 첫방송 시작합니다. 인사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들려 안돼. 사장님 일로와 일로. 제 목소리는 막 쩌렁쩌렁한데. 우리 사장님 마이크 있는대로 시작을 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 사장님 컨셉이 새색시 컨셉인 줄 알거야. 하다보면 일부러 그러시는거 아니죠? 원래 성격이 그러신거죠? 제가요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요거 보고 요건 지금 판매상품 제가 이번에 영상이 나가진 않는데 근데 영상이 안나가는 이유가 뭐에요 사장님? 아직 이분의 흙이 좀 더 뿌리가 활착이 좀 되야되구요. 아니 엄청 짱짱한데 또 활착해요? 이제 두번 담갔다 뺀거구요. 여기서 이제 올렸잖아요. 원래 더 쪼그라든 애들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얼굴이 이렇게 성장 반응이 살짝 왔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원래는 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쪼그라든 애들 올렸는데 그렇지 새빨겨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빨개야 되는데 성장 반응을 보여 버리면 애들이 푸릇푸릇하게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상태에서 아마 새해니까 아마 2월달. 그때 되면 상품화가 돼요? 네. 아니 제가 봤을 땐 이미 그냥 최상이에요. 사장님 우리 이거 이름이?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와컴? 네 와컴. 와컴 군생 요만큼 군생 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거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사장님 이거 자연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이에요? 아니요. 건든거에요. 아 적심 군생? 네. 적심 자국이 거의 왜냐면 적심 군생이라고 보기에는 적심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와컴이나 크레용이나 이런 애들은요. 이런 대품이 있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키우려면 네. 시간이 네. 최소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제가 그 공감하는 게 제가 와컴을요. 3년인가 4년 키운 애가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가 한결같아.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키우냐고. 성장기 때 성장기 때 올려줘야 돼요. 아니 너무 어려워. 사장님이 아리엘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얘도 그렇게 성장기 때 올려주라는데 제 와컴은 성장기에도 안 커. 그래서 자꾸 분갈이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털어서요. 제풀을 받아서 분갈이 넘어가실 때 분을 하나씩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만한 분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분에서 한 6개월 8개월 지나요. 그러면 밥이 어느 정도 차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사이즈 보고 하나하나 두 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년 반에서 2년 사이. 그렇게 돼야지 그분의 차면서 성장하면서 짤뚱맞게 키우다 보면요. 굳어져요. 아이들이. 사장님은 엄청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교과서만 잘 보면 시험을 잘 봐요. 이런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듣고 있다 보면 좌절감이 자꾸 느껴져.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얘를 왜 이렇게 지켜. 제가 와콤을 진짜 못 키웠는데 사장님은 와콤을 너무 잘 키워. 너무 다 잘 키워. 그리고 구름다운 사장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재배를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래서 다른 농장 사장님들도 제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키우기법을 제가 많이 공유해 드리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게 키우는 기술 재배하는 저는 이제 기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장님은 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자꾸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를 딱 보면서 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지 했더니 얘가 지금 분을 올리신 거죠 사장님. 분을 올렸는데 요 안에 지금 얘가 그 싱겨져 있는 게 피트. 거의 피트하고 흙하고 섞였는데 피트가 많아요. 피트가 많은 흙에다가 지금 화분 사이즈만 올려서 그러면 주변에 넣은 흙은 어떤 흙을 넣었어요. 거의 마사는 조금밖에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섞을 때는요. 이제 흙하고 피트하고 네. 거의 반반 섞어버리면 네. 원래 그 피트 뿌리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갈 때 이렇게 빨리 못 퍼져요. 잘 안 섞여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털어서 가는데 네. 지금은 봄가을이었으면 제가 털어서 그렇죠. 4월달 아니면 아예 늦가을 상품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온실 온도를 저는 5도밖에 안 줘요. 원래는 다른 재배 농장은 몇 도까지 줘요? 이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가. 그렇죠. 우리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5도를 주는데 네. 저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유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만 맞아요. 유지만. 생기만 먹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처지면 잠깐 닦았다 빼고요. 생기만 있으면 돼요. 애들이. 뿌리 물반응만. 네. 물반응만 할 수 있을 정도가. 그러면 물반응 가능한 최저 온도가 5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냥 어떤지 보면 3도 넣고 2도 넣고 5도 넣고 4도 넣고 저도 3도에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 있는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물을 주실 때. 줄 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온도가 그래도 1월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위가 한 번은 더 와요. 그렇죠. 우리 2월달 되기 전까지 추운 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작인데. 팍 주지는 마세요. 그럼요. 그냥 처질 때 살짝 울리기만 하세요. 생기만 돌게. 질문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키치 못하셨을까봐 제가 다시 알려드리는데 화분을 올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작은 화분에서 큰 분으로 얘네들을 올려준 거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줘요. 분갈이 했다는 뜻이에요.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방식을 사장님께서 방금 그랬어요. 겨울이어서 피트를 안 털었어요. 원래는 털어야 되는데 안 털었어요. 왜 안 털었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왜 터냐면 피트하고 보통 마사가 섞인 흙하고 이걸 털지 않으면 흙이 빨리 안 섞여. 그래서 뿌리가 빨리 못 퍼져.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피트를 다 털어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라서 지금 계절이 이래서 피트를 안 털고 그대로 옮겨오면서 주변에 새 흙만 채워줬어요. 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자, 지금 우리 구름다육 사장님이 겨울 분갈이 방법 지금 방금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요렇게 요런 분갈이하고 사장님이 키우려고 화분에 넣는 분갈이는 좀 다르죠? 다 털어요. 그렇죠. 지금도 다 털어요? 네. 목질이나 뿌리 상태가 아니면 아예 그냥 싹둑 날려요. 저도 그래서 보통 이제 저쪽 온실에 갖다 놓으면 이제 트레이로 그때 보셨잖아요. 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보통 말렸다가 면을 말렸다가 꽂으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 뿌리에서 이제 뿌리가 괜찮으면 바로 심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네. 우리 트레이 뒤집어 놓잖아요. 네네. 거기다 말려? 응. 이렇게 말리면 지가 이제 자동으로 잘 마르고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 한번 봐 보세요. 이 혹시라도 커팅을 한 식물이 있으면 네. 면이 꼬들꼬들 이쁘게 잘 말려나 그것만 하게 하시면 되고 응. 보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온도를 주시면요. 네. 한 3주 앞뒤로 해서 네. 뿌리잖아요. 그 잘린 부분에서 네. 겨울에는 저희가 많이는 안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해야 될 상품들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2월 중순 넘어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어 저희가 이제 보통 친다 그러잖아요. 커팅. 커팅이나 아니면 재뿌리를 잡는 시기는 그때부터는 되게 좋아져요. 음. 그때까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잠깐만. 2월 중순? 네. 2월 중순 말고도 우리 한 달 발만 기다리면 된다. 네. 이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듣기만 해도 좋네. 아픈 애들도 그때까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시다가 보통 저희가 털어서 화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첫 물 둘째 셋째 넷째 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보통 세번째에서 네번째 줄 때 네. 얼굴에 생기가 살짝 펴져요. 네. 보편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던 그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실내 온도 자체는 그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해가 계속 쭉쭉 들어오고 지금 이제는 꽃대가 올라올 시기에요. 꽃대가 올라오는게 네. 지금 올라오는게 정상인거죠? 원래 그쵸. 겨울하고 이제 봄에 보통 1월, 2월까지 해서 올라오는데 맞아요. 뭐 4월, 5월까지도 꽃전이 종료해서 원래는 통풍식으로 계속 이제 좀 춥게 길러야 돼. 식물을 원래 그래서 이 식물도 이 어느 정도 온도에 적응할 그 기간을 턴을 줘야 돼요. 음. 근데 계속 따뜻따뜻하게 하시다보면 네. 꽃대가 많이 올라와요. 아, 잠깐만. 기온이 높으면 꽃대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높은 기온이라는 기준이 네. 최저온도 최고온도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거 지금 거의 저희도 온실온도가 네. 정말 이게 다 닫아놓고 해가 뜨면요 네. 25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렇죠. 최고온도는 25도까지 올라가고 최저온도 사장님이 지금 5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네. 최저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야기하시는거에요? 최고온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래서 네. 15도에서 20도 정도만 맞춰요. 이 실내온도 아 실내온도를 네. 왜?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올거에요? 아니요. 그럼 온도 변화를 줘야지 아 지금은 계절별로 해도 색감을 잡긴 하는데요. 네. 온도 변화를 어느정도 계속 편차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에 있어서 굳어지는 거는 어차피 식물이 굳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색감을 잡는 거는 그래도 온도 변화를 계속 꾸준히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편차에 의해서 색감 자체가 좀 더 잘 들어와요. 자 여러분 왜 구름다육 사장님 댁에 다육이 색감이 더 예쁜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요 지금 우리 하우스 온도 있죠? 이 온도 관리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그냥 체크를 하냐면 해가 있을 때 이 천장 온도를 이거 열어 놓고 혹은 렉피온 있는 그 하우스들은 렉피온 그냥 열어서 통풍 시키고 그런 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여기 지금 온도하고 체조 온도하고 해가지고 온도차 주시려고 온도 관리 하시는 거예요. 낮 온도도 그러니까 이 색감이 보통 다육이 농장보다 훨씬 더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배농가에서 네. 딱 키우는 온실이 있어요. 네. 그쵸. 뜨끈뜨끈해요. 그쵸. 보통 뭐 15도 정도 돼야 막 쑥쑥 크니까 보통 20도 이상 무조건 잡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려면 살짝살짝 물리고 통풍 시키고 아 그리고 이제 꽃대가 이제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네. 자 꽃대 얘기 해 드릴게요. 사실 꽃대 얘기 다음에 해줘요. 자 우리 꽃대를 자르는 다육이가 있고 꽃대를 봐야 되는 다육이가 있고 꽃대 자르는 시기라든가 자르는 방법이라든가 꽃대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해 드릴 건데 우리 사장님이 제가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예뻐갖고 이거 막 이제 너무 잘 이거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 사장님이 꽃대를 다 꺾으면서 날이 너무 푹해갖고 꽃대가 자꾸 올라온다고 꽃대 딱 꺾는데 아 그래 지금 꽃대가 이렇게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럼 다른게 있나 싶어갖고 제가 카메라 잡았는데 자 그래서 꽃대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겨울에 와콤 분갈이 한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분갈이 방법을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핏인데도 불구하고 안 털고 화분 사이즈만 그냥 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업사이즈를 해서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판매하는 영상에 나가지는 않지만 매장에 오시는 매니아님들한테 판매하실 거죠? 네 어차피 똑같아요 매장에 오시는 매니아님들한테는 판매를 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에 이 와콤을 구매하실 정도면 초보다용맘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피트 관리하는 법이라던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서는 요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런 요런 아가들 사장님 얘도 혹시 털 때 털 때 분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적신군생이 아주 오래 묵은 다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마콤 말고 꽃대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될까요? 사장님 우리 다음 시간에 꽃대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